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주 먹방계의 원조 스타 부경부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그만, 그만, 그만! 역시 이 인기는 제가 따라가질 못해요. 레이저 프로를 보면서 요즘은 너무 편하게 촬영을 다닐 것 같아요. 나 땐 말이야, 나 땐 말이야. 저 뒤에 사진 보면, 봐봐. 성사저 시흥까지 직접 간 물질러는 데 그리도 문어 건지고. 저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앉아서 먹기만 하고 있다, 있다. 경고님의 추천 메뉴는 바로 이것! 올랭이도 물끄럭도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올랭이, 올랭이는 오리. 오리에서도 천둥오리, 천둥오리를 올랭이라고 합니다. 물 끓어, 물 끓어. 타오링, 그렇게 좋다네. 듬삭듬삭.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 잡사봐, 잡사봐. 잡사봐. 자르기당, 자르기당 구조로. 그렇죠, 씹는 맛이. 자, 젊은 애 태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어나 낙지 같은 거 먹을 때 살짝만 배울져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계속 끓이고 있잖아요. 그럼 질기입니까? 잠깐, 잠깐, 잠깐. 내가 가장 불만인 게 이런 거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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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즘 먹방들이. 뭐,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말이. 맛이라는 거 봐봐. 아, 방풍잎. 이런 거 다 넣고, 곱사. 맛 좋게만 먹어라. 어? 이야. 과해, 과해. 과해. 이게, 이게 옛날식, 이게 옛날식. 가진 채소에 오리고기와 문어를 넣어 특제 양념과 함께 한 속 좀 끓여줍니다. 여기에 부추, 문어 전부까지 짐하게 넣어 완성. 맛과 영양 다 잡은 오리문어탕입니다. 아, 오리하고 문어가 만나기도 하네요. 그게 이제 절묘한 조화를 잃었다, 이거죠? 와, 인정, 인정. 음식에도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오리고기하고 문어가 과연 궁합이 맞을까? 아. 전혀 새로운 천생연분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신기한 거 같아. 저번에도 추운데로. 아, 새삭에 몸을 덮어주기 위해서. 아, 뜨끈. 이게 열이 벌써 막 망가네. 오리고기하고 문어는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문어 삼합.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기를 넣고. 딱 넣고. 싹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역시. 기본은 하시네. 기본은. 이야, 고기 수육이 독특해요. 이 고기는 약간 갈비찜? 달달한 간장량음?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나고요. 이 집에 독특하게 하나를 더 넣는. 간장찜씨. 정성. 정성.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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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3장씩 싸워. 요즘 상춧값 비싼데. 비빔밥을. 이렇게 먹으면 죽겠는데. 진짜 기가 막힌다. 저 젓밥이. 문어 젓갈을 넣은 비빔밥에. 수육과 물어. 활용점정. 보쌈 무까지. 저게 한입에 들어와요. 적당한 크기로. 한입 크기로 해서. 아우. 설마 지금 절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먹겠습니다. 국상. 잡잡아.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돼지고기와 그리고 문어. 무 말리니까 잘 섞어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이거. 솜질 때. 솜질 때. 오오오오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맛은 없었다. 오리와 문어의 기막힌 맛에. 좋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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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